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알루미늄 코펠 관리법 알루미늄 소재로 된 코펠은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캠퍼들이 찾는 코펠의 대명사 그러나 음식물이 눌러붙기 쉽고 조리 후 음식 냄새가 잘 배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1. 캠핑장에서 일참의 관리 2차 설거지를 하되 소금기나 물기는 완전히 없앤다 2. 집에 돌아와 기름기와 냄새를 없애는 2차 설거지도 필수 3. 바닥에 음식이 눌러붙었다면 뜨거운 물에 불린 후 주걱으로 부드럽게 긁어낸다 4. 코펠의 음식 냄새가 뱉을 경우 녹차 티백을 넣어둔다 5. 알루미늄 코펠을 보관할 때에는 사이사이 신문지를 끼워 넣으면 습기와 긁힘을 방지할 수 있다 5. 플러스 팁 밥이나 찌개를 할 때 코펠 양쪽 3분의 1 지점에 젓가락을 하나씩 넣고 뚜껑을 덮으면 넘치지 않는다 5.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TV 캠핑 노하우